며칠 전에 발생한 사고죠 천안에서 음주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귀앗길에 고등학생이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안타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하지마라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해도 음주를 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부분을 단속이 참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음주운전 전에 사고를 야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고를 야기한 뒤에 후속 조치를 안하고 뺑소를 친 이런 경우는 사실 용서가 안되는 그런 중차가 된 사고입니다 이 가족분들이 있게 될 정신적 고통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아마 가해자분들을 아무리 용서할 용서가 안되겠죠 자 문제는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형사직 문제 또는 민사직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신호등행 횡단보도에 학생이 파란 신호에 건너다가 신호에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피해자의 과실도 없고 또 가해자는 횡단보도에 신호위반 사고에다가 음주, 뺑소리가의 사고를 얻기 때문에 특가포 종류에서 상당히 이건 어차피 구속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 행사처벌 외에 피해자라든지 또 가해자가 겪어야 될 고통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우선 운전자 보험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 보험 혜택이 안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해 보상은 음주나 뺑소니 사고라도 종합보험이 들어있다면은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상은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적인 문제 외에 음주나 뺑소니 사고인 경우는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데미지가 있습니다 일단 피해 보상이 보험회사에서 지불이 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한테 다시 자기 부담금에 대한 구산을 하게 되는데 이 구산 금액이 책임보험 외 종합보험에서는 1억이란 보상을 추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 저는 책임보험 한도가 1억 5천원 이거든요 거기다가 종합보험에서는 1억, 2억 5천만원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종합보험 들이 따라서 보험회사에 피해자는 다 보상을 해주고 가해자한테 다시 그 금액만큼에 대한 것을 구상을 해서 돌려받아야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처벌 외에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그만큼 자기가 자기부담금을 다시 돈을 돌려야 된다 하는 엄청난 경제의 손실이 있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사고는 사실 피해자 과실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만 혹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파란신호 또는 전멸신호의 횡단을 하다가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을 때 이 경우에도 횡단보도 사고로 볼 것이냐 또는 무단횡단 사고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가끔 실무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 관계 없습니다만 신호등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횡단을 개시할 때 그 신호가 녹색 신호인지 또는 전멸신호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고 날 당시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 있어서는 횡단보도를 출발할 때 녹색 신호였던지 또는 녹색 전멸신호였던지 관계없이 충격 당시의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보호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적색 신호에 바쳤다 하면 일단 무단횡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횡단보도의 녹색 전멸신호에 출발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적색 신호로 바뀌고 나서 충격을 당했다면 그때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또는 자기는 정상적 주행신호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호위반에 대한 적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의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횡단보도 상의 신호가 녹색 신호 또는 녹색 전멸신호의 경우에 있어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적색을 바뀌었을 때 충격을 당했다면 보행자로서 보행자로서 보호의무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무단횡단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최근에 발생한 가해자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망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문제 또는 민사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är